충남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4조 6,599억 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. 이는 올해 본 예산보다 5.8% 줄어든 수치로 인건비 2조 4,775억 원, 학교 및 기관 운영비 8,281억 원, 교육사업비 7,872억 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. 주요 사업은 교권 보호를 위한 지원과 폭력 예방, 미래형 교육과정 및 디지털화 추진 등입니다.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.